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 클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클럽은 마제스티의 로얄골드라는 클럽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셔틀골드라는 클럽입니다 로얄골드 같은 경우는 고반발 클럽인데요 가격이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셔틀골드는 입문 골퍼분들이 아무 곳이나 마저도 비거리에 손실이 없으면서 방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클럽인데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닐을 뜯지도 않은 채 지금 이렇게 클럽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정말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타구감은 어떤지 실제 느낌은 어떤지를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마제스티 로얄은 딱 봐도 고반발의 골드 클럽 좀 비싸보이는 그런 형태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골드 같은 경우는 마루망에서 나온 약간 완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한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생겨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헤드의 윗부분이 마치 카본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의 클럽의 헤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또 내려봤을 때는 좀 더 마제스티 로얄이 좀 딥페이스에 조금은 상급자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셔틀골드 같은 경우는 약간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서 슬라이스를 좀 방지해 줄 것 같은 그런 셋업 포지션과 그리고 보다 마제스티 로얄보다 넓은 느낌 클럽 페이스의 CC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넓적한 어떤 방향성을 좋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제스티 로얄을 먼저 시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티 로얄 지금 현재 클럽은 S고요 그리고 45.75인치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는 9.5가 됩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고반발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니어 클럽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게 시니어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비거리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200만원대의 고반발 클럽의 입문용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200만원대가 입문용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자 한번 제가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고반발이라는 클럽이 거리가 많이 나갈까요? 좀 짱짱한 느낌인데 타구감은 고반발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조금 단단한 느낌?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고반발인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몇 개를 좀 쳐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언박싱을 한 것처럼 안 쳐봤어요 이 타구감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실히 거리가 편하게 지금 아침 시간이 9시 인데요 몸을 풀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쳤는데 클럽 스피드가 한 106마일? 106마일 정도 나오는데 281m, 282m 그냥 가볍게 나오네요 조금 힘 있게 치면은 300m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비거리보다 한 2, 30 정도? 조금 더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샤프트가 제가 왜 이렇게 좀 짱짱하다고 느꼈냐면 이 샤프트가 굉장히 좋은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블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중 카본으로 카본을 두 번을 이렇게 겹쳐서 만든 샤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토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반발 클럽 하면 5.6 좀 더 5.6이라고 말하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5대의 굉장히 좀 부드러운 토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클럽은 지금 4.2의 토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틀림을 좀 잡아주는 아까 말한 더블 바이어스 기술로 인해서 이 샤프트를 촘촘하게 이중으로 감아줘서 그런지 조금 더 좀 탄탄한 비틀림 없는 어떤 비거리와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이 클럽 페이스는 스파이더의 페이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반발 하면은 클럽 페이스를 굉장히 얇게 만들죠 그래서 맞는 소리가 약간 뭐 깡깡 이런 소리라고 하죠 이제 고반발 하면은 뭔가 깡통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고반발이에요 근데 정말 이 클럽은 그렇지가 않아요 깡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 스파이더의 페이스라고 해서 이 스윗 스팟 존을 좀 높이면서 그리고 보다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존을 좀 넓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클럽 페이스의 얇기를 좀 조절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반발에서는 저는 사실 진짜 처음 느껴보는 타구감인 것 같습니다 고반발인데 고반발 같지 않은 공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어 그만큼 거리가 잘 나간다는 건가요 네 자 굉장히 그 이 마제스티 로얄 어 일반 어떤 고반발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거는 이제 번외 얘기인데 어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서 레슨을 할 때 보면 1층에 모든 분이 다 마제스티입니다 정말 이 클럽은 모두 그냥 하나씩 갖고 계시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에요 꼭 이 클럽을 쓰지 않으셔도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클럽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의 상징인 클럽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시타를 해보시고 아 김현우 프로가 말하는 게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고반발의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저도 많은 그 아마추어 분들의 고반발을 써봤습니다 뭐 B사 H사 많은 것들을 쳐봤지만 어 그 타구감하고는 정말 달라요 좀 선수들이 그 깡깡 하는 소리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깡통 소리 그리고 주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 고반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그런 소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렇다면 셔틀골드는 어떤 느낌일까요? 셔틀골드 이 클럽이 입문자용 클럽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5만 원대인데요 자 아까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봤을 때는 클럽 페이스는 분명히 약간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훅 페이스의 느낌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마찬가지로 스파이더 웹 페이스로 인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굉장히 확보되고 임팩존이 넓어서 거리 편차가 꼭 이런 중앙이 아니더라도 위쪽에 맞고 아래쪽에 맞아도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어 샤프트는 물론 이제 아까 그 마제스티 로얄에서 했던 그 더블 바이어스 기술이 그 이중 카본으로 이렇게 겹쳐서 만든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일단 뭐 브랜드는 후북기에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셔틀 골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언박싱을 해서 지금 처음 치는 거라서 어떤 느낌일까 좀 떨리긴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샤프트는 S구요 45.25인치 아까 거보단 조금 짧습니다 어 9.5도 확실히 마제스티 로얄보다는 더 약간 더 짱짱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고반발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뭔가 좀 손에 좀 뭔가 이렇게 쫀득하게 붙는 느낌 오히려 고반발 아까 마제스티 로얄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고반발이 아닌 벅 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짱 하는 느낌 짱 쫙 뭐 이런 느낌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느낌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짝 짝 이런 느낌 좀 다르네요 손맛은 굉장히 좀 확실히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쫀득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느낌이 확실히 마제스티 로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클럽 페이스 윗부분의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본 이런 위에가 카본 느낌의 은은한 완전한 카본은 아니고 위쪽만 살짝 카본이라서 굉장히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 클럽은 역시 이제 프리미엄 클럽으로 한 30대에서 40대 그런 골퍼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클럽이고요 그리고 마제스티 로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에서 그 이상의 골퍼분들이 아 내가 이제 고반발 클럽을 한번 입문을 한번 해볼까 이 등급 위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마찬가지로 셔틀골드 위로도 하나의 모델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문자용 클럽이라는 겁니다 이 클럽은 가격대가 입문자용인데 200만원대 그리고 이 클럽은 입문자용인데 85만원대의 클럽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내용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제스티 로얄과 고반발 클럽 그리고 셔틀골드 일반적인 입문자용 클럽 아무데나 마저도 나가는 그리고 비거리에 손실이 없는 클럽 고반발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대 클럽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하더라고요 항상 선수용 클럽만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런 클럽은 제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반발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타구감 한번 여러분들도 시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셔틀골드 입문을 하시는 분들 보통 이게 30대 이상의 그런 골퍼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클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타를 해보시고 이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